골프왕 마스터즈 드디어 시작될 골프왕들의 전쟁 TV조선 골프왕 마스터즈 골프왕을 가리기 위한 스타골퍼 12인의 대격돌 총상금 2천만원 제대로 준비했네 제대로 준비했어 스타골퍼 12인의 숨막히는 대결 골프왕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일단은 우리 골프왕 마스터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추첨을 해야겠죠? 아 긴장된다 조추첨 방식 어떤 거죠? 공 뽑기 할 거예요 공 뽑기! 자 들어와요 스케이! 스케이 봐라 스케이 봐라 설렌다 설렌다 1라운드 조추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한 감독님께서 일단 공 세 개를 뽑아주시죠 긴장돼 너무 긴장돼요 짠! 첫 번째 공은 바로 오지오씨 피하자! 피하자! 에이조 피하자! 에이조예요? 에이조예요? 두 번째는 홍성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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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이상우냐 김광규냐 누구예요? 김광규 김광규 아 좋아좋아좋아 각 세 명은 리더나 마찬가지 와 잠깐만 그러면 광규형 조회에 들어가면 대박이네 광규형 조회에 들어가자 야야야 광규형에 들어가자 이 세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가지고요 먼저 이긴 사람이 한 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세 분이 조장이 된 거군요 광규형 광규형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나 뽑을 수 있어 광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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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얼음주머니랑 다 해줄게요 두 타 잡아드릴게요 두 타 잡아드릴게요 두 타 잡아두고 시작합니다 멀리건 세 개 줄게요 멀리건 세 개 줄게요 자 그럼 과연 김광규의 조가 누가 될지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가위 한 번이죠 단 한 번 가위 바위 푹 자 김광규 가위 바위 푹 지호 형이랑 친해요 지호 형이랑 친해요 그럼 잘됐네 아니 무조건 형이에요 니가 상우 뽑은 영혼입니다 이상우는 너무하다 이상우씨는 너무해 어짓게 상우 형 데리고 하셔야죠 그래 그렇지 제가 장민호 군을 왜왜왜 아니 같은 과로 생겨가지고 하 Será 잘생겼네 멋있는prem 멋있는 comparison 영혼 홍성은씨 아 알아서 나와라 상우야 알아서 나와 상우야 상우야 대 되게 과대 포장되어 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그래 나는 같이 가고 싶어. 여기 3호. TV가 교체하고 있습니다. 형 올라가려면 나 뽑아야 돼. 와 우리 팀광규 씨. 형 나 뽑아. 와 우리 팀광규 씨. 아니야 너도 잘 쳐. 잘 쳐. 내 얼굴 표정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졌는데. 진짜 진짜 어두워졌지. 형 우리끼리 죽음에 좀 안 되자. 나은이 나투명사 마지막 우리 김광규 씨가 뽑을 행운의 주인공. 거의 벚꽃 1등이 남았을 것이죠.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. 그 주인공은 찬호. 제발.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. 다 나보다 잘 치는데 딱 두 명이 있어요. 그게 상호랑. 나. 양세형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왜 이렇게 좋아해. 왜 이렇게 좋아해. 형 나한테 안 돼. 형 실수한 거야. 너도 잘 쳐. 너도 잘 쳐. 너도 잘 쳐. 네가 제일. 그나마 네가 제일 만만하다. 야. 야 니가. 아 정말 복원. 양세형. 가위바위보 자신 있으신 분 세 분이 나오셔서 가위바위보로 양세형. 아 나 이번엔 무조건 뽑힐 것 같아. 야 니네 같은 팀이었잖아. 야 니네 같은 팀이었잖아. 야 니네. 야 나와봐 잠깐 나와봐. 너네도 한정수 형 생각해? 혹시 예상에는 어떤 선수가. 저희끼리 한 얘기에요. 저희끼리 한 얘기에요. 저희끼리. 저희끼리 한 얘기에요.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 한번 호명해볼게요. 아 그거 괜찮다. 내 이름을. 하나 둘 셋. 한정수. 이거 봐봐 나 뽑았어야 돼. 제발. 야 정세형 여기 하면 진짜 그냥 이긴다. 양세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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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금에 닦아진다. 상금에 닦아진다. 제발 제발. 아니야 쟤 잘 쳤어 오늘 잘 쳤어. 자 하나 둘 셋.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. 3위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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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. 야. 으윽. 야. 야. 이 바보 진짜. 야. 야. 진짜 미치겠네. 형이. 자 선수 팀이 될 마지막 승부의 주인공 손재찬. 와 님. 나 좋아! 나 좋아! 나 좋아! 나 좋아! 나 좋아! 나 이 팀을 이 팀을 안 써주잖아 괜찮았어요?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쇼 굉장히 기대가 돼 서로가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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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국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동국씨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? 오라가 심해 아니요 형 저 최근 경기를 봤잖아요 야 나 컨디션 안 좋아 다리 안 좋아 다리 형 다리 안 좋아 저는 뭐 오늘 저기 홍 프로님과 쳐봤어요 너무 잘 추시고 연규도 70대를 치기 때문에 가끔 오라가 많이 나오시는 이동국 선수로 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로 하겠습니다 이동국씨요?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거든 이 형이 동국이 형씨를 잘 몰라 형 미쳤어요 웃음 후보예요 되게 잘 추워 웃음 후보라고? 형 잘 모르는구나 동국이 그냥 거저먹네 형이 잘 몰라 우리 실력을 몰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분이 남으셨는데 진짜 우승조입니다 와 진짜 죽음의 조 죽음의 멤버 알자만 남았다 알자만 남았어 다 피하고 싶다 여기는 다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이라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한 팀에 네 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두 명은 무조건 올라가지만 나머지 두 명은 스코어 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팀도요? 아니 그럴까? 말을 말씀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이 세 분이 남았거든요 자 이 세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길게요 2번 이길게요 자 파이팅 가위바위보 나이스 이겼어? 네 이겼어요 야 야 겸손하게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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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보 양세용 씨와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은? 일단 제 느낌은 와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분 뽑으면 이름이 호명되면 심장마비 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행운의 팀 행운의 팀이거든요 예예 야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진짜 뽑히고 싶다 정말 뽑히고 싶은데 저희 팀에 오시면은 그냥 세 명이서 치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너도 마지막 번호 뽑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도 마지막 번호 상금 나눠줄게 바로 저희는 영규 형 축하합니다 진짜? 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워낙 잘 치시긴 하지만은 지금 그 다리가 좀 살짝 다치셔가지고 더 잘 쳐 힘 빼고 더 잘 쳐 아 힘 빠져가지고 오늘 둘도 너희 얘기해 에이전은? 제가 자신 있게 부를게요 우린 강하게 가자 좋습니다 우리 남자야 야 우리 남자야 다 해 가자 이리다 예능하면 안 돼 이리다 예능하지 마 저희는 예능하면 안 돼요 저희 진짜 당하게 가요 김성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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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자 이러면 자동으로 우리 김성수 씨는 B조에 야 근데 성수 형은 기분 좋겠다 마지막까지 기피하는 대상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죽음의 조네 야 여기 와서 국대 분위기인데 전부 다 와 우리가 죽음의 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가 제일 세네 이게 우리가 지금 죽음의 조야 내가 여기 왜 꼈어 내가 조 추첨이 끝났습니다 조 추첨 결과는 조 추첨 결과는 A조에 오지호 장민호 한정수 홍서범 씨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넘쳤다 B조에는요 홍성은 이상우 손지창 김성수 씨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내일 와 저희는 일단 목표가 네 꿈의 조입니다 저희 네 명이 다 막상막하에 지금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네 명이 다 올라가는 걸로 서로 이렇게 거기도 다 올라가면은 이쪽 C조는 다 떨어지는 건가요?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내일 양파가 없어요 알어 타이거 우주도 그건 너가 걱정이야 지금의 아 아 아 아 야 재밌어 재밌어